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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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룩을 때는 꼬꼬으로 드시는 거잖아 여기까지만 할인사는데 작업이 안되는거지 잡고 잡고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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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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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말고 뒤에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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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우 바쁜데 들어봐야 돼 이 정도면 평평하게 이렇게 하면 봐버리잖아 보여줘야 되니까 여기보다 한 5cm 정도 얼마나 여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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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를 주자 이제 다른 데는 그냥 풀로 해버려 이만큼 버린다고 굉장히 아까우니까 이제 파이블리시고 해야 돼 일단은 일단은 주저 띄 끝 끝 끝 끝 끝 끝 5cm다니깐 너무 같다 소리랑 다르잖아 이렇게 해야지 필름을 붙였다 뗐다 를 반복을 해야 돼 딱 5cm이면 5cm 7cm이면 대략 5cm이면 대략 5cm이면 대략 5cm이면 대략 봐봐요 해놓고 눈을 30cm 닫고 평평하게 잡고 딱 그냥 시킨다 그죠? 손을 눌러야겠다 아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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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시켜주고 이게 떠있으면 안 돼 이게 떠있으면 필름이 쭉 올라와 첫 번째 도구 4cm 4cm 10cm 고난 10cm 2cm 2cm 이 면을 이렇게 들어 버리면 먼지 들어갈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들어 버리면 먼지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를 헹굴 수는 없잖아 필요한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란 말이야 붙여야 될 거 같아 그죠? 이만큼 여기 헹굴지가 딱 붙을 거 아니야? 네 알려줄게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양쪽 여기 땡기고, 여기 땡기고 여기 땡겨서 팽팽해졌죠 여기 땡겨서 팽팽해졌죠 이렇게 부정을 시키는 거야 이제는 기본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기본 칼커팅이 많아 뭐 어려운 부분을 다 알려줬어 이제 지금부터는 알려줄.. 이걸 안 하면 알려줄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거는 포인트만 알려줄대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펴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펴야 돼요 그건 끝이야 스퀴즈를 막 다 잡아주고 할 수가 없어 지금부터 그걸 잘 따라해야 돼 지금부터 기본 교육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다 써먹는 거야 이렇게 그때부터 알렸어요 네 여기 팽팽해져서 팽팽해져 아니 근데 팽팽해지는데 이게 과도하게 팽팽해졌는데 계속 땡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팽팽할 정도까지만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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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편식이 말해도 돼요 굳은식이 봐봐 지금 이게 자꾸 하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사이즈는 할 때 어떻게 할 수 없어? 사이즈는 할 때 어떻게 할 수 없어? 사이즈는 할 때요? 딱 챙기지? 네 딱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고 딱 해서 딱 갈 수 있게 이렇게 하고 한 손으로 네 13만원 정도 할 때 네 붙이고 여기서 딱 이게 아닌 거예요 딱 붙여줘야지 딱 딱 가까이 딱 이거 그전이 될 거야 지금부터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몇 비트야 이거 이게 몇 비트야 이거? 아 몇 비트야? 190이죠 네 얼마 달라고 했어? 15만원, 17만원 달라고 한다고 한 번 잘못하면 다시 해야 되잖아 한 번 교육 동네트가 잘못했으면 다시 해요 다시 해요 세, 네 번 하면 사야 돼 필름을 그러면 나는 벌지 그걸 원치 않아 한 방에 딱 했을 때 이해를 하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진짜 부족하다 싶으면 한 번 더 이걸로 끝내야 돼 근데 차근 부위를 계속 시키잖아 돈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자 들어왔어 두 번째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겼기 때문에 산이 이렇게 움직였겠지 여기 캐릭터랑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손을 넣어서 이 부분을 때려야 돼 이렇게 차를 잡아줘야 돼 그리고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고 다시 들어서 둘러서 이렇게 놔줬어 이렇게 놔줬어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작업을 하면 경단점이 있긴 한데 굳이 뛰었다 놀 필요가 없어 이렇게 안 해도 어차피 산에 잡히기 때문에 마른 거 머리 계속 마르잖아요 마른 이유가 뭐겠어 왁스가 발라돼 왁스가 발라돼 왁스가 발라돼 딱 붙여볼려 여기서부터 이제 힘 힘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거를 한 번 딱 실수하면 몇 십만씩 날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 안 할 수가 없어 그냥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 파괴가 어디서부터 변하겠어요? 캐릭터라인 이쪽 알려줄 저쪽 할 거예요 캐릭터라인 뺐죠 이거를 빼는 이유는 여기를 고정시켜 놔야 많이 당겨 잡기 때문에 본드가 늘어날 수도 있고 붙어서 물이 없는 상태에서 붙어버리면 여기가 뿌옇게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잡아줘 그리고 여기도 잡아줘 캐릭터라인 캐릭터를 잡으라 한 번 여기만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 응 안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안 움직이겠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되냐 첫 번째 공기를 빼줘 그럼 백절 갈라 갈라죠 물이야 오래 됐으니까 이렇게 해도 빼고 이렇게 해도 빼지만 항상 물은 어떻게 빼라겠어 내 몸쪽으로 빼라 했잖아 내 왼쪽으로 왜 빨리 물 야 아마 안쪽으로 그래 밥 밭 두lez지 조금밀 밭 밭 밭 밭 밭 끝났잖아 거기는 떼면 안 되지 거기를 떼면 안 되지 손을 넣어서 여기 Host happens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많이 맞춰줘 이렇게 많이 맞춰줘 거드랑 살짝 박혀줘 안 되는데 저쪽에서 저기를 떼기만 떼야지 떼야지 도둬서 떼어놓고 도둬서 탁 떼, 그렇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여기 뺏어야 돼 한 번에 가야 돼 그렇게 막 계속하면 붙어버려 한 번에? 이거를 이렇게 대고 있으면 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붙어버리잖아 붙어버리잖아 이걸 뺄 때라서 한 번에 딱 잡고 있어 이게 아니고 한 번에 빼봐 어디에, 어디에 하라고 어디에 내 손잡이래? 아니 이 선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여기를 좀 넘어가잖아 여기만 빼야 되는데 여기만 빼야 되는데 여기만 빼야 되는데 여기 우덕총탄을 넘어가 버리잖아 잠깐 침대에 점점 어디에 네? 여기 뺄라고 했잖아 여기 뺄 거, 여기 여기 뺄 수 있어 여기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여기 와서 하면 좋잖아 이게 여기서 이게 빼는 거 보다 떨어져서 이거 부정되어 있지 않나? 지금? 네 부정되어 있으면 딱 떨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은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봤으면 가는 게 아니고 아래, 이대로 가요 아래 아 공기가 또 들어갔어, 또 빼, 손으로 한 번씩 쑥 빼 그렇지 좀 쎄게 빼야 돼, 쭉쭉 그렇지 아 또 여기서 바꾸잖아 이렇게 가야지, 발라면서 올라오면 여기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바꾸면 뭐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가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공기가 계속 밑으로 내려갈 거란 말인데 응 응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뜨고 어 아 아 끄덮었잖아, 이거 지금 그걸 딱 할 길이 없잖아 응 응 물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맞다고 어? 이거 붙었네 이걸 가지고 와서 에킹을 얹혀주고 아 이걸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된다 가지고 여기는 이 안에서 가지고 놀아 봐야 조금이라 빨리 빼주면 돼 하다보면 가운데에 지금 뭔가 본드가 남았어 붙었어 여기도 들 자리가 없어 지금 어디도 들 수가 없어 여기가 지금 봐봐 여기 이 부분에 남았다고 생각해봐 들 수가 없잖아 다 막아놔 가지고 그러면은 공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공기를 빼주고 이 물을 가지고 와서 다시 가지고 와서 다시 터쳐주고 같이 가는 거 있어 그걸 할 줄 알아야 돼 여기 다 마감했는데 여기가 물이 남았네 여기가 이제 본드가 이상해 근데 물을 아직 여기 안 뺐어 이 물을 가지고 와서 다시 가지고 다시 올라갈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기술의 팁 기술보다는 노하우 이거 하라고 하면 하지 이렇게 밀라 가면은 밀릴지도 못해 절대 못해 하여튼 여기 들어가자고 그냥 이러면 이제 멈춰가다가 뭐 보낸 때는 할지도 몰라면서 아니면 이제 올라보도록 하나요 그렇 Chrome 미국 미국 미국